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저희 삼소TV가 해냈습니다 60만 구독자를 저희가 만들어냈습니다 다 누구도 있겠습니까? 1,000%? 2%? 2%? 아닙니다 모두 여러분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희 삼소TV가 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 선물을 좀 드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무려 1000분 저희 이 영상 아래 댓글 달아주시는 천 분께 저희가 광고주 분들께 잘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대령해 놨습니다. 이거 이제 받아가시면 하면 되니까요. 저희 3프로 TV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담긴 댓글을 이 아래에 쭉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선물 받는 방법은 말이죠. 이 아래 설명이 쭉 나와있죠. 이거 잘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것도 이해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!